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분명 확 그냥 찢어 밝이고 싶은 원수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마법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음흉하게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결국 내가 포기하고 버린 똥을 냉큼 주워간 대학 후배년 바로 피토하고 이혼하네 원제 내가 파혼한 남자랑 결혼한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이고요 그리고 약 4년 전에 파혼을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우선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유치한 거 알고 있어요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걔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반드시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멍청했고 또 천벌을 받았는지 알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변인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 즉 여러분들한테도 비웃음을 받는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아 물론 저 대신 똥통에 들어가 준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고맙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4년 전에 파혼을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로 참으로 다양한 그지 같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들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 집안에 썩은 갑질이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비 시모보다 형님이었던 그 여자 시노이가 아니고 윗동서예요 그 여자의 갑질이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아니지 이거는 갑질을 떠나서 그냥 미친 사람 같았는데 맨날 어머 우리 또렷님 우리 또렷님 이러면서 진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두 명 데리고 사는 그런 여자 딱 그렇게 보이는 거야 물론 순수하게 연애만 했던 6년 동안은 전혀 몰랐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 식구들 사는 게 이래요 3층 다세대 주택인데 주인 세대에는 형내 부부가 살고 그 여자 2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미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형내 부부가 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평소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들어가거나 또 데이트 약속이 종종 깨지기도 했는데 저는요 이때마다 당연히 100% 부모님과 관련된 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실제로도 이 인간은 부모님 일인 척 했죠 엄마가 나를 찾네 미안해 아빠가 급히 찾으신다 꼼꼼아 미안 이런 식으로요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서운하긴 해도 별말은 못했거든요 왜 부모님 일이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거 전부 다 100% 그 여자가 불러댔던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나중에 우리가 신혼집 구할 때도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래 니들은 우선 여기 1층 반지하에서 살아라 이딴 미친 소리를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좀 냈더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하고 있던 걸 뒤늦게 알아서 이 여자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맨날 티격태격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좀 되들었더니 전 남친이 자기 형수 편을 들면서 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바로 버럭버럭 하면서 그 여자가 보람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그지같은 모습을 보고 그날 바로 파혼했죠 당시 가뜩이나 윗동석 갑질의 앞이 깜깜했는데 남편 델롱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지같은 제 미래가 다 보이더라 이겁니다 물론 결혼 준비기간 동안 많은 트러블이 있었고 파혼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래 사귀었고 사랑하니까 어쨌든 참아봤는데 딱 이 모습을 보니까 말 그대로 천년의 사랑도 확 식어버리는가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오늘 글의 핵심이죠 제가 파혼을 하자마자 정말 아끼던 대학 후배년이 바로 착 달라붙더니 정확히 6개월 만에 이 새끼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저 헤어지고 4개월 만에 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하튼 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짝사랑을 했다네요 얘가 제 전남친을 그래서 제가 당시 그 미친 형님이란 여자 때문에 남자랑 싸우면 제 곁에서 언니 언니 힘내요 라며 저를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국에 다 기회를 노리는 뭐 그런 거였나 봅니다 네 맞아요 완전 하이에나 같은 년이죠 그렇게 언니 언니 하면서 위로해주는 후배라는 게 제가 결혼식 올리려던 예식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가 가려던 신행여행지까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 친구들이 다 같이 식장에 가서 깽판을 놓자 라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애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먼저 파혼을 한 거라 해도 사랑한 시간이 길잖아요 6년이거든 그래서 헤어진 초반에는 진짜 패인처럼 지냈는데 헤어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결혼한다 소식이 들리니까 이야 진짜 바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배가 일부로 즉 고의적으로 저한테 자기들 소식이 전해지게끔 일부로 고의적으로 저한테까지 소식이 전해지게끔 행동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고작 시댁 형님이 무서워서 결혼도 못한 깝쟁이 대단한 사랑인 척 하더니 고작 그 정도였어 등등등 이딴 식으로 주변에 뒷담화 까는 걸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거 듣고 참 많이 웃었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은 저 미친년 머리끄댕이라도 한 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한다면 같이 가서 다 뜯어버리겠다 당장 가자 야 너는 화도 안 나냐 바보야 왜 이래 왜 참는 거야 등등등 진짜 화란찬처럼 분노하고 터지고 가슴치며 답답해 했지만 글쎄요 저는 괜찮았어요 뭐 마음이 식은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요 그 건물 반지하가 자기 신혼집이자 동시에 지옥인데 거기다 지 스스로 그 똥통으로 기어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왜 깽판을 치고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 그래 나 대신 잘 죽어버려라 이러고 냅둬버렸죠 그리고 걔들 결혼하고 진짜예요 석 달도 안 돼서 이 그지 같은 놈이 술 처먹고 자냐 저한테 연락을 시도해온 겁니다 뭐 그립다 어쩐다 보고 싶다 술에 취해가지고 오는 연락 철벽 치는 건 당연한 거고 캡처 떠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올렸어요 소문나버리게 그리고 역시나 얼마 뒤 소식을 전해들었는지 후배가 연락을 시도해왔는데 계속 안 받았더니 나중에 카톡으로 테러를 하더라고요 물론 얘도 바로 차단하고 그동안 톡 받은 것들도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다 퍼져버리게 그러자 뭐 그리 대단한 남자라고 내외가 쌍으로 개 찌질하게 이러냐면서 다들 한마디씩 꺼들었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쪽에서는 둘 다 안보이게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매장당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헤어진 지 4년이 된 지금 현재 이것들 이혼한대요 다행히 저 때문은 아니고 시집살이 때문이라는데 딸 둘 낳았고요 둘 다 후배가 이미 데리고 나온 상태라고 하네요 이거 분명해요 아들 아들 도련님 도련님 그 랄지를 떨어대던 그 형님 덕분일 겁니다 뭐 자세한 내막이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뭐 묽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뭐 어차피 뻔하니까 그냥요 속이 너무 시원해서 글 써봅니다 한참 가까이 지낼 때 여기 올라오는 미친 글들 보이면 이거 봐요 이거 봐라 하면서 링크 보내주고 했었는데 이런 짓도 있어요 언니 힘내요 뭐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그랬던 후배냐니 지금 제 이 글도 읽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걸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분에 나는 지금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거 이걸 꼭 알아라 이거지 댓글 2번 미친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더니 처음엔 형님이라는 여자가 죽이고 싶었는데 더 미친 년을 처단해 주는 거 보니까 갑자기 좋아졌어요 2번 이야 이건 뭐 손도 안 대고 코 제대로 풀었네 3번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뭐 지가 대신 지옥구덩이 시공창에 들어가서 대신 체험을 해줬으니까 고맙기도 한데 아니 이상해 그 뻔해 보이는 똥구덩이라도 남자한테 눈이 멀어버리면 안 보이는 건가? 그렇게 지 스스로 팔자를 꼬아버렸네 거기다 이제 애까지 딸려 이혼했으니 그 후배는 앞으로 정말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파이팅 4번 아니 다 떠나서 쓴 일을 통해 그게 어떤 똥인지 어떤 지옥인지 지도 분명 다 듣고 봤을 텐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된장이라고? 이런 건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종족이다 남미세대 그러니까요 아니 폐차이고 똥차인 거 알면서도 타는 년이라니 이게 뭐한 짓거리야 5번 헐 그때 머리채 안 잡은 거 정말 잘하신 거네요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꿀잼이지 뭐 그래요 6번 야 쓴이랑 헤어진 게 불과 4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나 낳고 거기다 이혼까지 했다고? 이거 완전 초고속이구만? 깔깔깔깔 7번 야 딱 저렇게 세계의 사랑 노름 하던 년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뭐하고 사나 했더니 이건 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 똥통에 처밖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요 어딜 가도 이런 부류는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늘 행복하세요 쓴이 8번 헐 이거 내 친구 이야기인 줄 알았네 예전에 저한테 고백하고 잠깐 썸을 탔던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그런데 옆에서 이 남자의 단점을 미주할 고주할 떠들어대던 친구 그리고 저랑 깨진 후에 바로 나 그 남자랑 사귄다 라며 소식을 전해왔다며 소식을 전해왔던 바로 그 친구 몇 달 뒤에 속도 위반으로 그 남자랑 결혼하더라고 뭐 지금도 이혼은 안 했지만 진짜 웃기는 게 자기 입으로 말했던 그 단점들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개콘이 없어진 거지 너무 재밌어 꿀잼이야 9번 야 그 후배 옆에서 아닌 척하고 음흉하게 기회를 노렸을 텐데 이건 뭐 잘난 놈도 아니고 고작 이딴 걸 노렸다니 뭐하는 거야 지금쯤 그래 애 둘 데리고 나와가지고 현타 오지게 처맞고 있겠네 꿀꿀꿀꿀 뭐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속담인가 그럴 겁니다 원수가 있다면 그냥 뭐 하지 말고 어디 저 강가에 나가가지고 앉아 있어라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그 원수의 지체가 떠내려오는 걸 보게 될 거다 뭐 남이 죽이든 지 스스로 죽든 이게 딱 그 꼴이네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이야 참 아무튼 꿀잼이네 감사합니다